전통으로 소리길로 여기에 우리 전통사랑 이웃사첨 모시는 자리입니다. 이계수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는 우리 이계수님이 아주 전문 소리꾼이시잖아요. 어때요? 그동안에 우리 이계수님 소리로 살아오신 지난 세월들이 벌써 손으로 꼽으면 매손가락 꼽아지죠. 세월은 많이 갔는데 실력은 늘지가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그동안에 해오신 그 소리 세월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나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런데요. 저는 남들처럼 무슨 이 소리를 해서 미술을 받자, 대회 나가서 무슨 상을 타자 그런 목표가 아니었고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이전부터 국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복 입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랬는데 학원은 없고 하니까 그냥 자창으로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자창하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신기하니까 배우지도 않은 애가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너 꿈이 뭐냐면 저는 판소리라는 말도 몰랐고 그냥 국악인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그냥 소리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연극도 좋아해가지고 연극하면서 소리하고 싶어요가 강의 희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너는 꼭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자신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못하지만 자꾸 이렇게 화개의 때 막 시키시고 그게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 교수님 고향은 어느 쪽에 있어요? 경기도 포천이에요. 이야 경기도 포천의 그 꼬맹이가 말하자면 초등학교 때 판소리라는 판자도 모르고 우리 창극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시절에 우리 소리가 그저 좋아가지고 막 따라서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좀 있었어요? 어떤 판소리라든가 뭐 이런 국악하는 소리는 좀 있었어요? 저는 저의 그 공연 무대가 무화기였어요. 굿땅. 시골에서는 병원이 없으니까 하도 산골이니까 누가 아파하면 단골레가 오세요. 그 성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놀면은 노는 게 그거였어요. 냄비 뚜껑 갖고 뚜딕이면서 놀고 그걸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꼬맹때.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전문적인 판소리 학원을 일찍 다니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무대를 익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애인이에요. 그게요. 타고난 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이끌림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몸에서 핏줄로 흐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에너지들하고 감흥하거나 그 예전에 시골에서 두드리고 했던 부탁걸이 하셨던 분들도 다 애인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무당으로 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예전에는 양반 가문에서는 그런 거 하면 되게 막 싫어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의외로 이렇게 곱추춤 같은 거 등에다가 놓고 하시는 거 흥이 많으셨어요. 아버님께서 저 좀 가까이 좀 내려온다면은 저희 고향에 포천 출신이세요. 같은 전전이 가신데 자유종을 쓰신 분이세요. 근데 소설가신데 그 분이 판소리는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인데 일제히 감정기가 오니까 우리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아시면서 판소리 소설을 쓰셨어요. 그 중에 이제 다른 소설을 쓰셨지만 판소리 소설 중에 첫 작품이 옥중하라는 제목이었는데 다섯 바탕 중에서 적벽가는 좀 우리 것에 안 맞다 싶어서 그것만 빼시고 네 바탕을 다 그 중에서 첫 작품이 이제 옥중하라는 작품을 하셨는데 박류초 선생님이 스승님인 박규용 선생님의 돈편책을 춘향가를 바탕으로 해서 단행봉을 쓰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그 창권이 남아있던가요? 네. 인터넷발도 그게 있고 그 소중한 작품이죠. 네. 일제시대니까 그거를 좀 감추기 위해서 맨 끝에는 월매가 얘기를 해가지고 사또를 용서하라라는 그렇게 바꿨다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약간의 그를 왜곡도 피우고 네. 왜냐면은 함부로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요. 아 이제 잠깐 우리 소리 얘기부터 먼저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이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소녀적 어린 꼬맹이 적부터 우리 소리 좋아했다는 것은 이제 이적부터 예술적 감성이 뛰어났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데 어떻게 지내다가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소중하게 얘기해야 될 우리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꼽아 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생각나요? 우리가 소중히 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데 네. 저는 전통이 흔히 우리가 말하면은 전통이라고 말을 이렇게 쓰는데 뭐 판소리도 오래됐고 악기도 이어서 가고 무용도 이어서 가고 하는데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창극이 주로 많아요. 창극과 여성극극인데 1998년도에 처음으로 여성극극을 접했어요. 하라고 해서 한 건지 모르니까 모르고 그냥 들어갔던 거였는데 그때 하고 나니까 아 국악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1948년도에 박노추 선생님과 박기희 선생님, 김수 선생님 이렇게 해서 뭐 대명창들이 만드신 그 국극이잖아요. 저성극극이요. 그래서 그것도 2018년도에 77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뭐 사물놀이도 역사가 짧잖아요. 길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국극도 70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런 것도 우리 젊은 층들이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면서 느낀 점이 좋습니다. 지금 여성극극 얘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우리 전통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여성극극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이 계수님한테는요. 근데 여성극극이 사실 좀 지금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 지원 문제부터 먼저 말하자면 지원도 해줘야 될 거고 배우들의 층이랄까 작품 거기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호응도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만이 그게 서로 상부상조하고 발전되고 그럴 텐데 여성극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관심은 젊은 층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지원적인 문제에서 큰 작품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여건이 안 따라주고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역할도 이렇게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판소리와 여성극극과 창극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더 가까이 하지 않는 점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많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동안에 우리 이 계수님이 여성극극 작품 참여했던 작품들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작품들에 참여를 좀 해봤어요? 먼저 임춘현 선생님 작품으로 진진의 사랑이라고 해서 거기 무대는 대학년에서 처음으로 했었어요. 40일 공연을 했는데 대학년에서도 처음으로 했던 작품이 그 아침 이슬을 작사 작곡하신 김민기 선생님 극단에서 이정석 선생님의 탤런트 그분이 연출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좀 혹독하게 했어요. 대본 한 권을 다 외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응 해가지고 그때 임춘현 선생님에 대한 걸 아 저렇게 했었구나 알면서 국극이 이런 거였었구나 느끼고서 그 계기로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극극 전문 오지점을 통해서 춘향연가라고 그때 이제 향단위로 데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호화모톨도 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성계 작품이라든지 한양가라든지 하면서 또 창극은 또 따로 이제 뭐 어린 정강 지복이라든지 오일 안전이라든지 결혼을 이렇게 했을 때. 아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이 계수님이 이제 국극 배우로 또 창극 배우로 활동을 해 오신 세월이 꽤 되는데 그럼 그 이전에 이제 잠깐 또 돌아갑니다. 소리를 배울 때 얘기를 조금 몇 얘기만 좀 더 해주신다면 소리를 그러면 소녀적에는 판소리인지도 모르고 따라 배우고 그 땅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이제 귓속으로 듣고 그냥 따라서 흉내를 해보고 그랬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소리를 찾아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학교를 예술학교가 있는지 몰랐는데 방송을 통해서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 서울 국악예술군동교를 다닌다고 해서 바로 제가 전화 124로 해가지고 그런 학교가 어디에 있냐고 해서 원서를 썼는데 반대가 힘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시험 볼 때도 저는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면접 볼 때 저 그냥 제가 학원을 안 다녔지만 자창으로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자창으로 시험을 봤는데 못하지만 그냥 그 성의가 저고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는 그 미리 예배 학습도 없이 미리 배운 소리도 아니었는데 스스로 그냥 흉내낸 소리로 전문 학교를 들어갔네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굉장히 그 소리들 좀 하고 또 국악에 대한 나름의 좀 어느 정도 재주가 좀 있어야 입학도 되고 그랬을 텐데 제 또래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입히죠. 언제 벌써 상도 많이 타고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교수님이 너무 이제 그 열의가 너무 뜨겁고 또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강해서 아마 선생님들도 그래서 운좋게. 충분히 할 게다 이렇게 믿었겠죠. 그럼 그 학교를 통해서 이제 전문 교육을 받고 그 이후로는 따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학교에서는 전공으로는 왕기태 선생님께 배웠고요. 따로 그 해에 1학년 돌아가면서 선배님들이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돌아가신 한웅선 선생님께.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이 해주시니까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분이 높으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다가 중간에 조금 몸이 조금 그래서. 그랬군요. 야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소리를 익히고 나서 이제 천천히 또 무대로도 넓혀나가고. 여성극극도 접해보고. 창극도 하고. 그랬겠네요. 그런데 주로 어떤 선생님 밑에서 지금 쭉 공부를 해오신 편이에요. 주로. 네. 한동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그 소리도 제가 몸이 좀 안 떨어지니까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아예 그냥 내려놨었거든요. 이제는 나하고는 연관이 없나 보다. 그래서 했는데 스님이 또 어떻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이육천 선생님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울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그냥 우연한 계기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시는 안 해야지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땜에 잃은 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접하게 돼가지고. 하면서 지나다가 선생님이 또 그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성국 보고서. 해볼래? 그래서 네 하고 했는데. 그게 계속 그 길로 가게 돼서. 그 네 하고 난 다음 세월이. 상당 세월을 흘러서. 무대에서 또 다시 네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셨던 거죠. 아. 그런데 그렇게 지켜나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원도 만만치도 않았을 테고. 그런데 결혼해서 그 가정이라는 걸 나름 또. 가정주부로서의 역할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때랑 결혼해서의 생각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아이 아빠가 되게 많이 해 주시니까. 그래도 후원을 많이 해 준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힘속으로 해 주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지 안 그러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얘기 듣다 보면 아마 만류장성 얘기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소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직장에서 확실한 그런 예술 공무원으로서나 아니면 단원으로서 그런 지위를 갖지 않고 했을 경우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소리를 꾸준히 하기가 얼마나 진안한 가시밭길인가 이런 생각들을 일반인들은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이 계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시점에서 또 선택과 어떤 도전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도 좀 이 시점에서 또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소리를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고비는 항상 있더라고요. 이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그런데 작년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고 몸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회의감이 느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기로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잘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또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게 소리였었어요. 소리 때문에 다시 또 건강도 되찾은 적이 있었고 해서. 이 계수님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사실 있는 것. 그러면서 소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 그런데 뭔가의 어떤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어떤 탈출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점프할 수 있는 한 걸음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때 아닌가.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만난 겁니다. 올해 새해에 어떠세요? 새해에 구상 좀 할까요? 새해에요. 새해에는 고향에서 국악에 힘을 쓰고 싶어요. 그동안 그래서 목표가 뭐였냐면은. 고향에 초기 멤버였어요. 예총이라는 그게 있는데. 20대 때 했는데 초대를 해서 이삿짜리를 앉혀두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직 실력도 안 됐고 감히 이삿짜리는 무겁다 싶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더 많이 배우고 경험을 더 쌓으면은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먹고 이 다음에 고향에서 활동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국극을 하는 거나 창극하는 건 저는 공부하는 자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역할이 틀릴 때마다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혜조 선생님의 옥충하 작품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거를 올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관심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이나 지역에 계신 어떤 그런 지원이 가능하신 그런 분들을 관심 갖고 좀 우리 이 교수님 활동에 대해서 지원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끝으로 소리꾼으로 살아가기.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애인들을 만나고 뭐 지금 이 땅에 안 계신 그 선대 명인 명창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갑니다만 그 많은 애인들에게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은 변함없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자꾸 세상 밖으로부터 오는 바람이 나를 흔들리게 하고 또 거기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 자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스스로가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 아픔 속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몸도 도와줘야 될 거고 선생님도 도와줘야 될 거고. 주변에 있는 그 여러분이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 생각 하나만 갖고 오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떠세요. 이 소리꾼으로 살아가기. 그 각오는 어떻게 돼 계세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말씀하셨듯이 다 그게 따라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첫째 중요한 게 가정이더라고요. 가정이더라고요. 남편이 못 해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가도 내가 안 되지 아이 엄마인데 하다가도 그만둬야지 접었다가도 힘든 고비 넘기면 또 아이 아빠가 또 다독거려지고. 그런 점에서 많이 감당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 전문직에 계셨던 그런 전문직에 일하던 그런 여성분들이 결혼과 함께 자기의 그런 전문 직종을 단절시켜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아픈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육아 가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왜 사는가를 조금 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근데 아마 우리 이 계수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꿈꿨던 그 소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건 평생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항상 이렇게 지켜보면서 큰 힘이 돼주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번 같이 좀 얘기 좀 나눠봤으면 하는 거고. 올해 그러면 신년에 조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소리길 가시는 걸로 저희들이 믿고. 같이 우리 이 계수님 소리길에 박수를 좀 쳐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